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대행수수료를 허위정산한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어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원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지지호소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조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오늘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제 서귀포경찰서 조사와는 별개의 혐의 4가지. 첫 번째는 지난 5월 24일 도내 모 대학 행사에 참석해 청년정책 공략을 발표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 지지호소의 성격이 큰 질을 교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원희룡 지사가 모 골프장 주거시설의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내용과 문대림 후보가 도희의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 사업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발언 내용입니다. 경찰은 원 지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석 달 넘게 3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 경찰은 오늘 조사 이후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원 지사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와 고소고발전을 벌였던 문대림 전 후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문대림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고, 원 지사 부인이 골프장 특별회원권을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해군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에 전범기인 우길승천기를 달지 말도록 요청하자 일본이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늘자 조관을 통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입장을 소개하며 한국 해군의 요구는 비상식적이며 우길기를 내리는 것이 조건이면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해군은 최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등 15개 나라에 공문을 보내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미섬 건물 매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무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대행수수료를 허위정산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6년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소규모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예산 6억 원 규모 사업으로 100% 완료해야만 대행수수료 5%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54%. 하지만 재단은 100% 완료된 것처럼 허위정산해 대행수수료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우수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두 곳을 선정해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탁자 승인 없이 재위탁할 수 없는 공기관 위탁 문화 콘텐츠 사업을 도지사 허가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등 적발된 업무는 모두 7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무 업무를 감사해 시정과 주의, 통보 조치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각시대에 놓여있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논란이 된 재미섬 건물 매입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이곳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감정 평가를 놓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별도 감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에 언론인 출신인 김승철 씨를 임명했습니다. 김정책관은 한라일보에서 언론계에 입문한 뒤 2002년 우군민 도정 당시 정책특보 등을 지냈고 인터넷신문 시사 제주의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제주도는 개방용 공무로 진행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임태봉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성평등 정책관에는 한라일보 기자 출신의 이현숙 씨 등을 임명했고 현재 개방용 직위 36개 가운데 17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동풍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와 산지에는 아침까지 비가 온 후 굳히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와 동부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내일 밤쯤 태풍특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도 내일부터 차차 강한 동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예상되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모레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4개 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균 행자위원장은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돼 있어 연수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시위원회에 이어 내일은 교육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등이 공무원과 동행해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제주도 의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7억 8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재산 등록 상황에 따르면 제주도 초선 의원 가운데 오영희 의원 재산이 3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양영식 의원과 김창식 의원 순이었고 박호형 의원이 3천9백1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면세율을 빼돌린 혐의로 어촌계장 겸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장 58살 A씨와 68살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3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면세율 6,400리터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B씨는 A씨에게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해 400만 원 상당의 면세율 4,700리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도내 한 업체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입을 한 뒤 업체 대표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업무상 횡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YMCA가 공동주관하는 이음일자리 2차 사업 발대식이 오늘 오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음일자리 사업은 만 50세에서 70세 이하 중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